스마트 그린도시 양주시의 미래를 꿈꾸며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 및 협약식이 체결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한정회 환경부 장관, 지역별 대표 8개 지자체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조학수 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17개 지자체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참여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양주 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과 협약식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25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상호 간 협력 의지를 다지고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출발점으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홍보를 통해 상호 협력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양주시는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그린도시 조성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주시가 경기 북부의 탄소중립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